저거 뭐야? 왜 주광선으로 다니는거야? 소 타고 갈까 소? 소 한번 타고 가자 소 소 타고 가자 소 이 새끼 뿔로 뿔이 없네 아이고 이 새끼야 차들 지나다니는데 그냥 소가 왔다리 갔다리 하네 야 이 소 새끼야 너 어디 가는데? 네 집으로 가는 거냐? 아니면 다른 집으로 가는 거냐? 이야 이 새끼 이야 차가 피해 다니네 등에 딱 올라 탔으면 좋겠는데 이리야 조그만 소 한번 보자 뿔에 받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거? 아이고 알치 알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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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받는 건 아니겠지 새끼 뒤에도 애미가 하나 있네 베이비 뭐야 베이비 아 저 소 새끼 저거 뭐냐? 혼자서 계속 걸어가네? 자기 집이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? 야 근데 이렇게 앙상이가 말랐어 이거 뭐냐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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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냐? 우리 이거 뭐지? 염소 이렇게 파듯이 소를 이렇게 했냐? 아 저 새끼 순놈이네 불알이 축 늘어져가지고 불알만 늘어진 거냐? 고추도 늘어진 거냐? 고추는 왜 늘어진 거냐? 근데 가까이 와가지고 호기심을 보이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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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은 아 이 그래도 불록 들이받지는 않네 아유 거늘이 있네 근데 좀 앉아서 가고 좀 쉬자 아 야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? 여기는 뭐야? 시청인가? 유치원인가? 올라타면 만원 후원이야? 올라타볼게 올라타면 만원 후원이라고? 누가 했는데 왜그래? 왜그래 이 개새끼야 너한테는 안 믿어 올라타려고 했더니 너 때문에 안 믿어 이 개새끼야 너는 선입금이야 너는 안 믿어 일부러 갔다 왔다. 또 갔다 왔다. 이제 오는 날아가서 왔다.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왔다 왔다 왔다. 저는 손님께가 가려와. 이곳은 너무 많이 맞다. 지금 이곳에서 왔다. 이곳에서 왔다 왔다. 아 아 아 아 아 원래 터만 원 계시키가 바랍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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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그냥 가자. 왜 그래, 이 시입새끼. 왜 그래, 이 새끼가. 만원 준다고 해가지고. 한번 올라타볼라고 했지. 왜? 어휴, 털수도 있지. 손똥 봐라, 손똥. 엄청나다, 손똥. 그만하노. 그럼 이제, 여긴 온갖고, 제주일이 todos 중에서. 간식된 걸 확인해 보시죠? 내리그에 저희서 바이러스의 sick. 해야지, 나에게 아쉽다, 하 сказать, 안식된 걸 가보는 게.